Q.뭐야? 아 뭐로 가나 볼까? 토트모... 아 나 밑에 수정처 보고 헬카림인 줄 알았네? Q.뭐야? 집 또 가야겠는데? 아니다. 네네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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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넘어가 지나요? 오 지네. 뭐야? 좀 넉넉히 넘어가신 것 같은데? 아! 나 진짜 죽고 나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핑티어 개같아. 진짜 핑이 핑티어 개같아. 진짜... 진짜... 아... 뭐야 이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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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안해. 볼 수밖에 없어. 어?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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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참치했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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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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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말고 와 이기긴 한데 형들의 승리가 되더라면 이기긴 했는데 텅 빈 승리 같네 일단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아.. 아이씨.. 공공이 들어야 되나? 라인 좀 못 이기겠어 봄 풀치들고 라이온! 아이씨..